안녕하세요. 저는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정주연 전문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과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스타트업들에게는 중요한 엑시 전략이자 생태계의 투자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인 M&A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M&A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실제 M&A를 통해 기업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콘팜 한지 이제 횟수로 난 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이제 원내에서 우리가 좀 시작해보자 이랬다가 재선이 되고 나서는 국회 전체 연구모임으로 좀 추진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3선이 됐습니다. 제가 선수를 이렇게 쌌는데 유니콘 기업이 되려고 하는 공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제 선수만큼 많이 못 늘어나고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스타트업은 IPO와 함께 M&A가 가장 중요한 익스윗 전략입니다. 그런데 해외 M&A 시장에 비하면 국내 M&A 시장은 굉장히 작고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육성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경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건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M&A라는 공간이 얼마나 좀 더 잘 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스타트업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워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유니콘팜이 되도록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의 환영의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저희 유니콘팜의 대표이신 강훈식 의원님이 대부분 다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유니콘팜을 하면서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것은 그때 첫 번째 법안이었던 공유자동차를 더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미약하지만 자그마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자동차가 우리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었고 그런 작은 성과들부터 시작해서 더 큰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22대 국회에서도 유니콘팜을 중심으로 더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도 발제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최근 유동성이 좀 줄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조금 올라갔던 M&A가 많이 좀 추세적으로는 줄고 있다고 하는 발제문 서문이 앞에 보이는 걸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니콘팜 그리고 또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지금 이 발제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또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님께 환영의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재선을 했는데도 막는데요. 우리 강웅식 의원님이나 박사 의원님과 유니콘팜 활동을 하는 것만큼 사실 국회의원 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정치가 사실 우리 경제 특히나 경제의 어떤 혁신적인 분야에서의 뭔가 이 지도력을 발휘한다던가 큰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참 많이 미약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유니콘파 활동은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전에 사실은 자본시장이 미친 것 같다라는 이 평가들을 들을 때 정말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사실 굉장히 높은 금액의 M&A가 이루어지든 투자들을 받고 하는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실 이 스타트업이나 M&A 시장의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래도 뭔가 돈의 생태계이면서도 혁신의 생태계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돈만의 생태계였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이 자본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일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더 성장하려면 저희가 돈만의 생태계에선 좀 벗어나는 다른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잘 모르지만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M&A 방안 활성화 등이 아마도 그런 그 내용적인 발전들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영감도를 주시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만큼 우리 유니콘팜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큰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본의 아니게 오늘 저만 또 산자위원이네요 산자위에서도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하시려고 고생하셨고요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기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그리고 오늘 좌장 맡아주신 유호상 원장님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임기 2년 마치고 스타트 발란스로 복귀한 2기대입니다 강훈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M&A의 중요성은 창업자 그리고 또 투자자 투자자 그러니까 처음 투자했던 밸류와 나중에 엑시타는 밸류 사이 그 맛있는 차액을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높아서 너무 힘들 때는 스타트업들끼리의 주식 수합 거래로다가 죽어가는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스타트업과 M&A가 이루어져서 더 덩치를 불려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스타트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에너지와 엔진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쯤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매출이 제로였던 실험실 단계였던 소알랩이 2300억에 미국에 팔려간다 그랬을 때 야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거 알고리즘 안 짜고 그냥 학습만 시키면 저절로 비전으로 검색이 되는 불량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해외로 팔려나간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마침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사갔던 미국 회사 코그넥스가 드디어 올해 4월에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3차원 비전 장비라는 걸 내놨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크림, 크림이면 네이버의 손자 회사거든요 크림이 작년에 일본에 소다를 인수한 게 일본에서 작년에 가장 큰 M&A 케이스였습니다 또 거의 200년 된 잔디어라는 농기구 회사가 작년에 CES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고 기엄을 토할 수 있었던 거에는 그 회사가 한 20여 개 회사를 8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인수해서 기업 자체가 완전히 환굴 탈퇴한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기업인은 국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선점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 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들의 의견을 듣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국 컴투스 홀딩스 경영 고모님께서 컨텐츠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를 통한 성장 전략 사례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고모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주신 국회의 유니콘 팜 강 의원님 및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컴투스는 크게 컴투스 홀딩스하고 컴투스라는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에서 제가 19년간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는 경영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스타트업으로서 25년 전쯤 출발한 회사로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컴투스라는 회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게임 이외에 다양한 컨텐츠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종합 컨텐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장 커브입니다 게임빌이라는 회사 즉 컴투스 홀딩스라는 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매출 그래프는 컴투스 홀딩스의 연결 매출과 컴투스의 연결 매출을 합산한 매출입니다 컴투스를 2013년도에 인생했기 때문에 컴투스의 매출은 2014년부터 합산이 됐는데요 보시면 2005년도에 약 89억 하던 매출이 작년에는 약 8,800억 19년 사이에 100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당연히 내부적인 성장인 유기적인 성장과 외부 M&A나 투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비유기적 성장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이벤트는 2009년도에 IPO를 하고 2013년도에 컴투스를 인수해서 게임빌은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대에는 위직 스튜디오라는 미디어 컨텐츠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물론 컴투스의 인수와 위직 회사의 인수는 중견기업의 큰 기업의 인수여서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됐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이루어져 있다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의 수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상장할 2009년도에는 미국법인 딱 하나의 계열사 하나가 있었던 시절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저희의 계열사 수가 증가해서 지금은 약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계열사 수가 있고요 이 계열사는 실제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의 수고 그런 것이 아닌 관계회사 또는 파트너를 위한 투자회사를 따진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열사의 수는 저희의 비유기적인 성장의 드라이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렇게 많은 계열사 및 관계사 또는 파트너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저희 회사는 큰 덩어리 두 가지 덩어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임 사업 우 좌측에 있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주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케이팝, 연예 매니지먼트 등 보다 확장된 미디어 컨텐츠 사업 크게 두 가지의 사업,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략하게 저희의 이런 성장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로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를 바탕으로 한 혁신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왔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네 가지의 전략 영역입니다 기존의 제품, 기존의 시장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소위 말하면 페네트레이션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맨 오른쪽,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성장 전략 또 아래쪽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그렇게 네 가지의 성장의 전략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앤스토프라는 성장 맵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가는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 대한 M&A나 투자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네 가지와 두 가지를 섞으면 총 여덟 가지의 전략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오른쪽, 아래쪽에 인오르게닉 그로스를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는 게 있고 또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 그러면 여덟 가지가 아니라 열두 가지의 전략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너무나 오랜만에 저희의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이 잊고 있었던 많은 기존의 활동들이 이 열두 가지의 케이스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스타트업 인수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혁신 혁신 성장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버튼이 이게 뭐가 나오나요? 이거 이거?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 전략이 각각 스타트업에 대한 M&A 전략에 적용이 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성장 곡선을 말씀드렸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스테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업 초기에 저희가 상장하기까지를 제가 스테이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 주로 저희가 이러한 게임들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놈이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국쟁패 그다음에 저희 야구 게임입니다 저희한테 초기 성장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대표적인 세 가지 게임인데 저 오른쪽에 야구 게임 보시면 저게 피처폰이거든요 피처폰이 조그만 화면에 밑에 버튼을 눌러가면서 하는 게임이고요 전혀 터치 같은 건 안 되던 시절 더한 것은 왼쪽에 놈이라는 게임은 정말 그래픽도 너무나 단순한 게임이고 화면의 벽면을 조그만 검정색 놈이 뛰어다니면서 원 버튼으로 점프해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저 시대에는 저게 최대의 기술을 발휘했던 그런 게임이죠 그 당시 PC 게임이 완전 대세이던 시절 모바일 게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저희는 나름대로 미래를 좀 바라보고 모바일 게임에 선대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 다 와야 한다 즉 PC 게임이 줄 수 없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놈이라는 게임은 핸드폰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PC 모니터를 돌려가면서 게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게임스러운 게임으로 초기 성장을 했고요 이때는 당연히 내부에 적은 인력으로 창의력만 가지고 해왔고 우리 자체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제시와 착질한 성장을 바탕으로 엔젤,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성공적으로 저희는 200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IPO 시점까지는 모든 게임이 내부 자체 개발로만 이루어졌고 투자해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는 미국 법인 단 하나 이때부터 저희는 글로벌 진출을 되게 주인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 법인을 첫째 저희의 계열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1은 저희 자체가 스타트업이었다 IPO를 했습니다 IPO를 하게 되면 그 당시 돈으로 한 100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고 그게 벌써 한 15년 전쯤이니까 굉장히 큰 자금이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업으로 벌인 자금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상장을 하게 되면 압박을 받습니다 IPO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받게 되죠 자연스럽게 내부 개발부만 아니라 외부의 게임 개발 스타트업에 대한 협력, 투자 이런 것들을 강구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외부 스타트업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로 그런 게임을 저희가 같이 서비스하면서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고객, 또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브랜드 브랜드 역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게 됐고 이것이 저희가 상장 이후 한 3년간 1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당시 했던 사례 몇 가지, 두 가지 설명드리면 하나는 에버풀이라는 스타트업 개발사의 초기에는 34% 투자를 했다가 이 게임을 저희가 서비스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결국은 저희가 이 회사를 전부 인수해서 합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히 쓰고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개발한 몬스터 워러드라는 중요한 게임 IP와 개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게임은 에어 펭귄이라는 게임인데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틸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움직였을 때 인식하는 틸트 기능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펭귄이 빙하를 뛰어넘는 저런 게임이고 이게 글로벌에서 빅히트를 해서 그 당시 여러분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기억하세요? 글로벌 히트작인 앵그리버드를 일정 기간 앞서는 그 게임을 이기는 그런 성과를 냈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을 되게 인정받은 이것도 물론 이 회사를 저희가 인수한 건 아닙니다 한 10% 정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과 협력을 할 수 있었던 실제 이 회사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잘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회사에 대표하셨던 분은 현재 저희 회사에 조인하셔서 저희 블록체인 사업의 기술 부분을 리딩하고 계십니다 비록 끝까지 M&A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회사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3입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의 결정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양대 국내 모바일 게임 산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컴투스를 게임비리 인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 당시에는 굉장히 리스크한 투자 단행이었고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애니팡이라는 카카오톡 게임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지배할 것 같은 시대가 돼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던 두 회사가 결국은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한 것이었고요 그 당시 비난이 많았어요 우리 게임비리에 대해서 애니팡 같은 그런 회사를 인수해야지 왜 우리들은 컴투스를 인수하느냐라고 비난도 받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고 서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그야말로 글로벌 빅히트작인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을 양사의 역량을 동원해서 탄생시켰고 이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은 올해로 딱 출시한 지 10년 된 게임입니다 그 10년간 이 게임이 일으킨 매출이 30억 달러죠 지금 한율로 하면 4조 가까이 되는 거고 한 1200원을 한율로 한다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게임의 의미는 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주로 거의 절반이 웨스턴 시장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 국내 게임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드문 여기 저희 회사를 자랑하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가면 좀 말려주세요 스테이지 3을 통해서 한 번에 도약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저희가 컴퓨스를 인수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중견기업을 인수했나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컨텐츠 기업의 특징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컴퓨스를 인수할 때는 여전히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리스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컴퓨스는 큰 기업의 여러 가지 개발팀들이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개발팀들이 다 썼던 스타트업들의 직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성공작이 나오지 않으면 저 인수가 무슨 장치 산업을 인수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저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컨텐츠 기업의 인수는 모든 인수가 사실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다음은 스테이지 4입니다 즉 컴퓨스를 인수한 이후에 회사가 한 단계 굉장히 큰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보다 확장된 그런 경제 규모 하에서 더 적적으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저희의 성장의 빈 구석이 있거든요 저희가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 장르 또는 게임인 듯 게임이 아닌 듯 하는 이런 영역들 성장의 빈 구석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액션 장르 게임을 잘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방치형 게임 아주 캐주얼한 방치형 게임을 잘하는 회사에 대한 인수 그 다음에 요즘 VR 게임 하시죠? 고글 같은 거 뒤집어 수간 게임 이런 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게 아닌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하는 회사들에 대한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성장의 빈 구석을 지속해 나갔고요 또 게임은 아니지만 뭔가 게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회사들 여러분 잘 아시는 더 워킹 데드라는 좀비 드라마의 원작자가 설립한 미국의 회사인데요 인수는 아니지만 일정 지분 투자해서 다양한 코믹 이런 IP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투자한다든지 또 타이점이라는 어떤 바둑 서비스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조금 이 단계는 단순한 페네트레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프로덕트에 대한 확장 전략 또 우리가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확장 전략 이런 것이 시도되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글로벌 스테이지 저희는 상장할 때 미국 법인이 있었다는 것처럼 초기부터 해외 법인들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갔는데요 2006년도에 미국 법인, 일본 법인, 중국 법인, 동남아 법인, 유럽 법인, 대만 법인까지 연도별로 회사의 성장 상황에 따라서 해외 법인을 적극 설립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지사는 저희 자체 설립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케이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큰 국가들은 그 국가의 시장 규모도 크고 그 나라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등 저희가 자체 설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시장에 대한 이해들도 높았습니다만 동남아 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국가도 되게 쪼개져 있고 그 나라의 제도 이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직접 설립하려는 시도가 되게 버겁게 느껴졌을 때 현지에서 그런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던 조그만 스타트업이 있었고 그런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국가,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등의 지역에 아주 신속하게 서비스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는 이런 것도 역시 스타트업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수평적 확장이라고 썼는데요 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수평적 확장은 조금 단순한 양의 증가 같고요 다각화 전략이 이루어진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게임과는 다른 확장된 미디어 컨텐츠 산업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직 스튜디오라는 종합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스타트업들 마인뮤직스테이트, 마마무가 소속되어 있는 RBW 무빙으로 유명한 고인종 배우가 소속해 있는 여성 전문 배우 매니지먼트사 MAA 등등 모두 확장된 컨텐츠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가면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 주요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시행관에서 넘어가고요 지분투자, 또 단순한 제휴, 또 M&A 등등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산업 전반의 얼라이언스를 해야만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네트워킹 형성에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앞에 인삿말인들이 너무 소중히 길들어 있다 보니까 제 시간이 좀 드러들어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K-컨트로 대변되는 컨텐츠 산업은 저희한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자원의 핵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데 컨텐츠 산업의 핵심은 결국 IP거든요 IP가 결국 핵심인 것인데 컨텐츠 IP 창출은 그 성격상 사실 소규모 스타트업이 주요 창출원입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대규모 기업에서 산뜻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보다는 정말 소규모 스타트업이 이런 IP의 굉장히 중요한 창출원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스타트업이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은 물론 다양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과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이 지속 강화되고 오늘 이 국회 유니콘판이 주최하고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주관하시는 본 세미나의 취지대로 향후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적인 M&A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간략하게 저희의 어떤 스타트업을 활용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이용국 고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신형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M&A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제 좀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한 충남대학교의 강신형 교수입니다 연구 개요부터 활성화 방안까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M&A 시장이 작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흔히들 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왼쪽은 미국의 MVCA 미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건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IPO 건수나 M&A 건수가 아니고요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IPO를 하고 M&A 한 것을 MV 미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자료를 취업한 거고요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95%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 M&A는 공개된 외부로 공개된 디스클로스된 M&A이기 때문에 실제 미군계 M&A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가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 이제 매년 코스닥 상장하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건수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IPO 건수가 있고요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M&A 건수를 좀 추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개된 건에 한한 것입니다 미공개된 것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M&A 건 같은 경우에는 VC 투자를 받지 않은 것까지 좀 포함을 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M&A 건수를 좀 더 확장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체 액식 건수의 한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수치 자체가 M&A 건수가 작은데요 그렇다면 M&A를 활성해 스타트업 M&A를 활성해야 하는 이유 당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모험 자본에서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 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조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조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이 스타트업 생태계 구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험 자본에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모험 자본에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고요 모험 자본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스타트업이 없어 그래서 스타트업에 또 정책 자금을 써서 창업자를 또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많은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치를 만들고 이게 회수 시장에서 투자금이 회수가 돼야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벤처 캐피털 협회에서 발표하는 범부처 벤처 투자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투자되는 벤처 투자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벤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년도 8조 20년 8.8조 21년 17조 이렇게 급성장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험 자본에서 스타트업에 예를 들어서 투자가 10의 투자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생태계가 구축이 되려면 회수 그러니까는 회수 시장에서 얼마가 회수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거 단순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한번 해보면요 10이 들어갔다 모험 자본에 10이 신주 투자로 해서 스타트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보통 펀드의 존속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되니까요 0,15에서 5% 정도를 따지면 8년 뒤면은 한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이 들어갔으면은 스타트업이 15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15의 가치가 회수에서 회수 시장에서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할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할 돈이 없으면 다시 또 정부가 모험 자본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정책 자금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모험 자본 시장에 참여자들이 유입하지 않으니 기대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활동들인데요 이런 데 계속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 시장은 확대하지 않으면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럼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럼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벤처 캡 전체 벤처 투자 금액이라고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신주 투자에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IPO 상장사에 투자되는 돈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한 30% 할인을 한다고 보면 19년, 20년도에는 한 6조 원 정도의 모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신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한 21년, 22년은 10조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에 한 10조 정도가 모험 자본의 신주로서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이게 21년도에 10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회수 시장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럼 15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한 5, 6년 뒤에 5, 6년 뒤면은 21년이면 벌써 내년, 내후년 이때부터 펀드가 청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럼 15조의 회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선순환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수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제가 이제 데이터를 과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매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한 6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6조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따지면 한 2, 3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21년도 19년, 18년 이후에 21년도에 굉장히 IPO 시장도 화랑이었고 M&A 시장도 화랑이었습니다 21년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들은 사실은 18년, 19년 이전에 한 16년, 17년 팁 프로그램이 도입된 그 초창기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엑시스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20년, 21년 이때 들어온 투자자들은 앞으로 25년, 26년에 청산이 되면서 돈을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문점이고 우리가 이제 21년도에 한 10조 정도의 돈이 신주로 들어갔다라고 추산을 한다면 IPO를 통해서 회수될 수 있는 돈이 한 4조, 5조 정도 규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나머지는 M&A를 통해서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M&A를 통해서 회수가 되어야 될 돈이 5조, 6조 정도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5조, 6조의 시장 규모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M&A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 2배 이상 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몇 년 전에 저희 벤처 붐이 일었었는데 이게 벤처 붐이 아니라 벤처 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벤처 투자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심각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구성은 스타트업 M&A 현황이고요 이 현황은 WC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감사 보고서 자료를 열람을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M&A 인수기업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국내 대기업 해외 대기업 스타트업들 좀 살펴봤습니다 M&A 그 다음에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 또 설문조사를 리멤버 리서치를 통해서 실시를 했고 최종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M&A 현황입니다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스타트업 M&A에 대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무엇이 스타트업인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창업기업이라는 것은 업력 7년 이내를 창업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스타트업은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다 라고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더브이씨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저희 연구에서는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M&A가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M&A를 볼 건가 우리가 회수시장과 관련된 M&A이기 때문에요 M&A IPO를 한 다음에 M&A가 된 경우 그런 사례들은 뺐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 매각이 됐다가 다시 재매각되는 그런 M&A 등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의 경영권 이항이 수반된 최초의 지분 매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는 더브이씨에서 일단 했고요 여기서 한 563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공개는 공시자료 기반인데 이것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래 지분 이런 정보들이 많이 누락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더브이씨에서 갖고 있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한 600, 700건이 되는데요 이것을 감사보고서를 다 열람을 해서 숫자를 최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좀 누락된 31건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총 594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594건의 M&A를 바탕으로 보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인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사보고서의 종속기업이나 혹은 관계기업으로 등재되는 연도를 인수된 해당 연도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M&A 시장 규모인데요 시장 규모는 M&A 거래 피인수 스타트업 그러니까 거래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거래를 타기 위해서 내가 지분을 50% 살 수도 있고 80% 살 수도 있고 하지만 100% 모든 기업의 다 지분을 샀다 샀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의 총합을 시장 규모라고 했습니다 시가총액 총합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이 미확고된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594건 중에서 153건의 거래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었고요 구할 수가 없었고요 감사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 이 건수로는 594건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594건 중에서 441건의 거래 정보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이 441건 여기 보시면 이 441건의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 총합이 여기 아래 보시는 28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153건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추산한 16년부터 23년까지의 시장규모 총합은 30.1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실제 이 앞에서 누락된 기업들을 추정한 것은 공개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기업 스타트업 거래 금액의 한 5%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현황을 좀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타트업 시장규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16년 17년 18년 보통 저희가 한 1.2조에서 1.5조 정도의 M&A 시장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가 29년도에 8.6조 확 뛰는데요 이거는 이때 배달의 민족, 헤브앤비 M&A 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해외 기업이 인수한 건이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11.3조로 급등을 합니다 21년도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든가 하이퍼커넥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카카오가 인수를 했고요 하이퍼커넥트는 미국 매치 그룹에서 인수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2년, 23년 이렇게 3.3조, 2.5조 이렇게 극감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을 하려면 5조, 6조의 어땠든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급선부단 특히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 붐 시기에 투자가 됐던 펀드들의 청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펀드들이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태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M&A 시장의 특징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이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중앙값 쭉 추이를 보니까요 평균이 아닌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계속 매년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허핀덜 인덱스인데요 허핀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시장 내 기업의 집중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핀덜 인덱스가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는 M&A 시장에 참여하는 인수 기업이 확대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별로 보는 스타트업 M&A 특징인데요 산업별로 보면 어떤 기업들이 좀 높은 가치에 인수가 되느냐 보면은 주로 뷰티나 바이오 의료 음식 외식 컨텐츠 이쪽 분야들인데요 확실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가입자 수라든가 생산 설비 같은 뭔가 유무형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높은 기업 가치로 좀 M&A 거래가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이거는 16년에서 23년까지의 모든 자료를 풀링해서 살펴본 겁니다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년에서 23년에 30.1조의 어떤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해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딜들 위주로 하고요 그게 9.8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9.3조 정도 되고 그 다음이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PEF 펌이 대부분이고요 3호 투자회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M&A 시장을 좀 확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레이어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기업 유형별로 해서 M&A 전에 직전에 투자 단계 어떠한 투자 단계에서 M&A가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이게 투자 유치 미확인이라는 것은 더VC에서 이전 투자 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거는 소액 투자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M&A 된 극초기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추정을 하고요 실제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미확인 비중이 다른 유형들보다 상당히 낮고요 시리즈 B 이상 상당히 성장한 기업들을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투자회사는 좀 인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기업가치가 인수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을 주로 인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건수와 금액을 좀 살펴본 건데 많이 복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여드리려고 다음 슬라이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기업 중에서 카카오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살펴봤습니다 카카오 그룹이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투자업계에서는 그나마 카카오가 인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있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벤처 투자가 활황일 때 보면은 카카오가 인수해서 액세스를 인수했던 인수의 규모가 카카오가 차지하는 M&A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고요 21년도에는 그게 한 80%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들이 있었고 카카오에서도 경영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급감했고요 최근에는 많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보면은 그런 이유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규모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급감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이 이제 M&A 시장에서는 활황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21년도에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 총합을 100이라고 놓고요 그 최근 22년과 23년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은 대기업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1년이 100이었으면 23년에는 6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남았다는 얘기죠 이때에 비해서 반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견기업이 이제 앞에서 컴투스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을 위해서 스타트업 M&A를 성장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면 대기업은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주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타트업 M&A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혹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M&A 하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아직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해외 기업을 해외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은 좀 외면이 받는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천억 원 이상의 딜을 좀 대형 딜이라고 봤을 때 기업 가치가 천억 원 이상인 M&A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대기업 해외 기업 투자 회사는 전체 자기네들이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총 합의 70% 많게는 90% 이상이 천억 원 이상 딜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 투자 회사들은 이렇게 천억 원 이상 딜을 많이 하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우스들이 좀 이렇게 M&A를 잘 하는가 이거를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M&A 데이터에서 그 M&A 된 포트폴리오 기업의 숫자를 투자 회사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더 VC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로만 했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100%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VC에 리포팅을 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요 보면은 실제 이제 카카오 벤처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벤처스가 제일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기업을 M&A 시킨 건수가 카카오 벤처스가 제일 많고요 카카오 그룹 전체로 보면은 25건에 달할 정도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이버도 상당히 많은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든가 본엔젤스 프라이머 항투파 미래에서 벤처 스톤 브릿지 다 보면은 좋은 투자 평판이 좋은 투자 회사들이고요 제가 이 테이블을 저기 아는 분께 딱 보여드렸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들을 M&A로 연결된 이 스타트업들이 이 회사들의 세컨더리 펀드에서 투자가 들어갔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 CVC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CVC 투자를 받은 경우는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밸류로 M&A 되더라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CVC 투자 때문에 그렇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관관계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까지는 말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쨌든 CVC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더 기업 밸류가 높게 인수가 되더라 하는 거고요 CVC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 회사를 출자를 해서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독립법인 CVC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자기네 사내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담당자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 보유 현금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내 부서 CVC입니다 보면은 사내 부서 CVC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 현금에서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M&A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CVC 투자의 실물 옵션 기능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 현황 소결인데요 전반적 추세는 일단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수 기업 측면에서는 해외 기업 대기업 투자 회사의 대규모 M&A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선순환 구조 형성에 이들 세 플레이어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투자사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M&A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회사 투자 회사들이 매물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회사들이 직접 M&A 매물 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VC 투자 활성화가 역시 스타트업 M&A 활성화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 대기업 해외 대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등 한 세 곳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인수했을 때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을 때 하고 다르게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을 때 적용되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문제식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간의 교류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성장 전략으로서 M&A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종 연회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스타트업 간의 합종 연회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스타트업 간 교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 나중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M&A 협상 중단의 대부분이 기업 가치에 대한 눈높이 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설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멤버 리서치를 통해서 M&A 경험이 있는 창업자 76명 M&A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25명을 식별을 해서 했습니다 실제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벤처 기업 중에 M&A 경험이 있는 경우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의 창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 개의 설문지를 돌릴 것이냐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리멤버 리서치를 통해서 타겟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 101명에게 여쭤봤을 때 선호하는 회수 전략이 뭐냐 M&A와 IPO 둘 다 선호를 하지만 M&A가 소폭 높은 것 같고요 M&A를 선호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데 적합하다 IPO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IPO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장 기업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신뢰도라든가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좋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IPO를 선호하는 이유로 창업자들이 꼽았습니다 피인수합병 M&A 제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M&A 제한을 받았을 때 어떤 경로를 받았냐 투자자나 주주가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창업자들의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서 제한을 받았다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를 받았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 대기업들은 콜드콜로 산업 분석을 해서 콜드콜을 하거든요 업계에 있던 어떤 스타트업이 유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콜드콜을 해서 협력 제한을 하고 협력 제한이 M&A 제한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협업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투자 위치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M&A 제한이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하지만 상당 부분은 거래 논의 전에 거절을 하는데 연세 창업자는 아예 조건을 논의하기 전에 초장부터 거래하는 비율은 좀 적습니다 연세 창업자가 아닌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일수록 그냥 거절 세부 어떤 조건들을 논의하기 전에 거절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왜 그렇게 거절을 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많은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눈높이 차이 눈높이 차이를 좀 꼽았고요 충분하지 않은 보상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눈높이 차이와 충분하지 않은 보상의 결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창업자에 대한 보상은 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거든요 딜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보상 측면에서도 좀 많이 제한하는 쪽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창업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검토하는 이유,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M&A 다른 기업에게 M&A를 제한하는 경우를 좀 살펴봤습니다 왜 M&A를 제한을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창업 경험이 많은 분들은 다른 기업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유 중에서도 높았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딱 명확하게 내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의 M&A를 제한한다라고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고요 M&A 인수 대상을 발굴하는 경로는 창업자 네트워킹 산업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찾았다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거, 콜드콜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인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됐다 인수할 만한 그런 회사들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의 어려움 기업 가치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실사 과정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딜 구조에 대한 어떤 이해도 구조 이거는 M&A 실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수합병 제한을 받았을 때는 실무 역량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덜 느끼지만 내가 인수 M&A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무 역량, M&A 실무 역량에 대한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M&A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인수기업 유형으로는 당연히 대기업, 중견기업이고요 왜냐하면 더 큰 금액을 써낼 수 있는 주체니까 그리고 스타트업과 M&A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저희가 주관식 설문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시너지 창출이나 융합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M&A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어떤 M&A 성공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꼽았는가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우리나라에서 M&A 하면 너 망해서 결국에 청산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충분한 정보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하는 응답 그 다음에 어떤 실무 역량에 대한 강화 실무 역량 제고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대상 물색을 위한 충분한 정보인데요 M&A를 잘 하기 위해서 상대방 M&A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매물 정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들 인식은 하지만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이 거래 정보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이 비중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M&A 매물을 거래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창업자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제 완화 검토 비용 지원 어떻게 보면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 항상 비용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늘상 하던 거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정책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그래서 실무 역량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결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몇 가지 꼭지를 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화 부분이고요 역시 저희가 해외기업, 대기업, 투자회사 이 세 가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고요 최근에는 중견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플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현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글로벌 투자 유치, 촉진, 현재 중기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대기업의 그런 스타트업 M&A 인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대기업 같은 경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VC 설립부터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하는 것들이 인수당 시점에서는 괜찮지만 인수하고 나서 몇 년 유예기간을 지나고 나면 대기업의 규제로 대기업 기업 집단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에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스타트업은 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최근 보면 해외에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국내로 리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정책 니즈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이런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규제 완화, 어떤 규제들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매물을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판매하는 피인수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중견기업 만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자의 중개 역할을 좀 강화 M&A 자문사라든가 중개 역할을 하는 M&A 자문사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중견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 중견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안 된다면 투자회사의 어떤 벤처 캐피탈의 좀 도움을 받아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자본시장 거래법이 저기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견기업의 PES 참여가 좀 제한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견기업의 사모투자 펀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CVC 활성화가 역시 M&A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CVC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보가 어떤 거래 정보망 어떤 포털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호간의 거래 비용을 낮추기보다는 이런 거래 스타트업 매물을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따지면 복덕방이죠 복덕방을 늘리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생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 자문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M&A 자문사 하면 일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일본 M&A 중소기업 M&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안 될 것인가 라고 하시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사정이 일본에서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된 거는 일본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연로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예전에 500억 불렀던 거를 100억, 200억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대표들은 전부 다 이제 40대 젊기 때문에 3, 40대 젊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높은 밸류를 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밸류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자문사를 좀 육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M&A 할 때 기업가치 산정과 벤처 투자 유치할 때 기업가치 산정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간극을 좀 채우기 위해서 자문사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문제도 있습니다 동의권 조항이라든가 RCPS 전환 비율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표준계약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M&A 활성화를 좀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M&A를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 계약서가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또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드 투자자가 있어서 리드 투자자가 직접 M&A나 주요 경영 의사 결정을 하면 나머지 팔로워 투자자들은 전부 다 그냥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형태로 투자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개별 투자자의 모든 동의를 다 얻어야지만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창업자 특히 대표자에게는 많은 압박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ICPS하고 같이 또 연관이 되면서 M&A를 또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사실 이제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그중에 사실 일부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A가 지금 M&A를 통한 회수가 만약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다면 이미 투자된 이 금액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연을 시켜줄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펀드고요 앞에서 저희가 봤을 때 M&A를 많이 한 그런 하우스들을 보면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엔 특성이 뭐냐면은 할인을 해서 구주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어떻게 보면은 지분의 투자 금액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M&A를 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의 활성화도 상당히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진행하신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 주신 강신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좌장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고 좌장께 마이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좌장은 유효상 유니콘 경영경제연구원 왕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정준무 의식주 컴퍼니 CFO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임국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로는 이종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작과 사무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이용국 경영고무님 그리고 강신영 교수님도 함께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가지고요 지금 11시 15분인데 한 40분 정도 해서 55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론자들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이크 기회가 한 번씩 있을 것 같고 한 4,5분 정도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앞에 발제를 해주셨는데 컴투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컴투스의 창업자가 굉장히 오래전에 액세스를 했죠 대박을 터뜨리고 나가서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지금 컴투스 2기를 굉장히 크게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컴투스를 매각했던 원래 창업자는 또다시 유니콘을 만든 연세 창업자가 됐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고요 강신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M&A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사했던 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느끼시는 것하고는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자료를 보면 미국에 100개 회사가 만들어지면 100개 회사 중에서 시드 투자라도 받는 데들이 한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 이상은 투자를 못 받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액셋을 하더라 대부분 대기업이나 일단 SI 같은데 굉장히 많이 팔려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강 교수님이 하신 데이터는 주로 벤처 기업 탈들이 투자한 데이터가 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를 받지 않은 부분들의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니콘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 유니콘이 지금 2700개 가량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액셋을 한 유니콘은 25%밖에 안 됩니다 70%는 계속 스틸 유니콘으로 남아 있는데 액셋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25% 유니콘인 엑셋 한 데는 18%가 M&A를 통해서 했고요 7%만이 IPO를 반대로 죄송합니다 IPO로 18%라고 M&A는 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유니콘이 되면 기업 가치가 조 단위가 되니까 그 회사를 사기 위해서는 5조 10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배민과 같은 경우도 거의 5조의 거래가 됐고 하이퍼 커넥트도 2조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과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의식주 컴퍼니의 정준모 CFO께서 보니까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M&A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현장에서 느끼신 어떤 전략을 활용하셨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요 감사드립니다 런드리테크 스타트업 의식주 컴퍼니에서 CFO를 맡고 있는 정준모라고 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2018년에 창업을 했고 전형적인 전통시장이고 노동지역적인 시장이 세탁시장에다가 데이터라든지 AL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테크를 결합해가지고 시장을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드리고라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누적 가구가 100만 가구 정도 누적 세탁 건수로는 한 2천만 건 올해 앞으로 1년 정도 매출은 한 천억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한 가지가 M&A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M&A 한 건수가 총 5개 회사를 인수를 했고 국내 스타트업을 세 군데 대기업의 사업 부문을 한 군데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을 한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인수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느냐를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퍼즐을 맞추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퍼즐 조각이 부족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핵심적인 경쟁력, 핵심적인 컨셉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리스크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탁 장비를 가지고 오고 팩토리를 구축하는 역량이 필요한데 이거 저희가 직접 맨바닥에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리스크도 컸을 거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EPC 기업을 인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스타트업 지금 말씀하시는 스케일이 있는 스타트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의 스타트업의 성장 경험이 필요한데 그 성장 경험에서의 속도를 당기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스타트업 씬에 보면 좋은 기술력 가지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회사들 중에 시드 투자라도 받는 회사 그리고 이제 2년, 3년, 5년 이렇게 탈아남을 수 있는 회사는 비율로 따지면 아무리 크게 봐도 제가 체감하기로는 10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제 직원들도 많고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모험 자본에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회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기술력들, 특허들, 지원들, 자본들 전부 다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인수한 5개 회사 중에 3개 회사, 4개 회사 정도가 이제 저희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아마 문을 닫았을 회사들인데 저희가 인수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지금은 그래도 이제 수백억 매출은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혁신의 여정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제 스타트업 M&A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활성화되기가 어렵냐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거를 보면 대다수는 정말 그 너무 잘 파악해 주신 것 같고 이 5개의 이제 어려운 부분을 너무 잘 파악해 주신 것 같고 조금만 이제 거의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아까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어려움으로 꼽지 않아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면 이것도 약간 달걀이 먼지나 닭이 먼지나 관계인 것 같아요 이런 채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접하는 거가 어렵고 기회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M&A 뭐 그거 굳이 해야 돼? 도움이 돼? 라고 하는 이제 그 필요성을 이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이라고 이제 답하자 하신 그 이제 분들이 좀 적은 것 같고 실제로는 이게 저희가 뭐 증권사나 뭐 투자은행처럼 이제 일반적인 M&A 접근방식으로 하기에는 이제 딜 거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자문사 중개기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네트워크 뭐 투자자 소개 뭐 어쩌다 알게든 이런 이제 제한적인 채널 통해서만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진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제 대상 기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수를 해봤더니 가지고 있다던 자산이 없다던지 뭐 특허가 의미가 없었다던지 저희한테 말 안에는 이제 그 이 법적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 그 전문가적인 자문이라든지 실사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다면 이제 저희 이 스타트업 M&A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자원에서 그 김성훈 교수 저 변호사님께서 그 M&A 하시면서 계약서의 미비라든가 아까 투자를 받은 기업하고 받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받지 않은 기업은 뭐 그들을 실사하면 되는데 받은 기업은 기 투자자들하고의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전 뭐 RCPS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CFO님 말씀 들으면서 막 여러 사례들이 주마등처럼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의 엑시 사례도 있는데 스타트업의 스타트업 M&A 사례도 많고요 생각보다는 작은 스타트업 인수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듀딜리전스라고 이제 실사를 해보면은 기초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들이 M&A든 투자든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과 자본을 결합시키는 고도의 신뢰 시스템이 곧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회사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셋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투자를 할 때도 살 때도 사고 나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밝혀가는 과정들이 실사이고 이걸 평소에 관리하는 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회사를 산다고 해서 M&A를 하지만은 회사가 회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M&A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조금 몇 가지 포인트로만 있다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투자 계약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신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벤처 투자는 장래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잠재적인 성장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M&A는 지금 가치를 우선은 기준으로 판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바이어가 보는 뷰와 과거 VC들이 보는 잠재적인 성장 가치를 바라보는 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VC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창업자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인식과 바이어들이 평가하는 금액과는 굉장히 큰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M&A로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M&A가 아닌 이상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창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에서 매각을 하고자 결정을 하고자 하더라도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시스템 때문인데요 투자를 받는다는 건 단순하게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본과 사업이 결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상 동의권을 회사 투자자마다 개별적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간 계약서로 이걸 정리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적 투자자가 동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 중에서 한두 곳만 반대를 하더라도 이런 M&A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밸류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와 또 투자자 동의의 거버넌스의 이런 어려움이 동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겨우겨우 인수들이 진행이 되려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인수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거버넌스 면에서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시간 나머지 세 번째는 시간 대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산형 M&A입니다. 아까 런드리그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스타트업이 잘 돼서 너무 좋은 가격의 M&A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려워진 스타트업이 더 많습니다 한 90% 이상은 어려워지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특히 21년도 12월 이후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 인력 그리고 IP 많은 것들이 그대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앞에 말한 거버넌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즉 회사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싼 가격이라도 인수를 해가지고 적정한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회사를 존속하거나 또 이거를 사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 저는 이거를 좀 청산형 M&A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계약사와 동인 구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구조상 만약에 이런 소위 말하는 다운라운드 딜이라고 하는데 다운라운드 딜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은 의무를 양으로 그 관련된 자금을 운용기관이나 해당되는 VC들에서 반영해야 하는 불이익도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또 창업자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들도 있죠 즉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에는 꼭 성장해서 잘 되는 출구도 있지만은 사실은 회사를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이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다른 스타트업과 기업과 결합해가지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슬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청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청산형 M&A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것이 수월해지도록 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미 발제해서 잘 다뤄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크로스워드 글로벌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들 꼭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스타트업 M&A 케이스를 스타트업끼리 하는 게 있고 스타트업하고 중견기업 하는 게 있고 스타트업하고 대기업하고 하는 이런 사례에 더불어서 스타트업들하고 파이낸셜 인베스터들하고 거래하는 것들은 세컨데리 펀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대기업 간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린 선임연구원께서 어떻게 대기업 간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정책 방안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주문하신 게 조금 달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굉장히 전반적인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왜 스타트업 M&A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타트업 M&A 자체가 벤처 생태계,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돕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스타트업 M&A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뭐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지금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 4차 산업혁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업들 자체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한 거고 이거는 곧 스타트업의 M&A를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왜 스타트업 M&A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 벤처,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M&A를 통해서 액시스 시킨 창업자와 투자자가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이 생태계 내로 활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동기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세 창업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생태계 내로 자금과 이런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류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꼭 다시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엔젤로 활동을 해도 되고 VC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창업 플로우하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 역량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생태계 발전에 굉장히 선순환적인 발전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기업 생태계 내에서 이게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는 중요한 혁신수단이다 그래서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스타트업 앱 면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런 것 같아요 M&A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 M&A뿐만 아니라 모든 M&A가 그렇습니다만 매수자, 매도자, 중개자 세 측면이 있는데 각각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인수자 측면에서 보면 인수자는 대부분 다 사실 투자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스타트업 M&A를 누가 스타트업의 경영권을 누가 어떤 투자회사가 가져가는지는 제가 사실 좀 발표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이게 VC들인 것 같지는 않고요 VC들은 그런 경영권 컨트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리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스타트업들을 누가 바이아웃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궁금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 사이드에서 보면 인수자는 대부분 다 기업이 될 겁니다 대기업이 있고 중견, 중소가 될 텐데 대기업은 사실 작업력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도 사실 대기업들이 많은 개방의 혁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형 벤처기업뿐만 아니고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액셀러레이터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정책적으로 보면 중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여진다고 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가치 100억 이상이 되는 외관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누가 도대체 인수자로서 M&A에 참여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자산 규모가 크고 현금이 많고 부채비율이 낮은 그다음에 무용자산이 많은 이런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가치의 원천은 무용자산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이런 기업들이면서 자금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보통 M&A 인수자로 나서는 겁니다 그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률적이에요 기업의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인수자로서 나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재원이에요 내가 인수할 수 있는 재원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의향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인수 재원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M&A 한다든가 PEF들이 M&A 하는 건 인수금이 따로 있어요 그건 활발하게 시장에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그런 기업들이 자잘한 표현이라면 잘못됐습니다만 중소, 중견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제약이 있어요 지금 기보에서도 인수금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런 것들을 지분형이든 아니면 대출형이든 그런 인수금융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딜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M&A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웹센 워런티 보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중견 기업들이 이렇게 인수자로서 나설 때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들을 정책금융기관에서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딜이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도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진 코측면이 있습니다만 매도자를 보면 저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창업자야 사실은 뭐 아이표하고 싶지만 M&A 할 의지도 많다고 보는데 결국 이게 M&A로 성사되는 건 아까 발표자 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선도 VC들이에요 선도 VC들이 확실히 잘하는 VC들이 M&A로 딜을 엑싯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주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에 투자를 할 때부터 이건 M&A용이다 M&A용이다 내지는 어떤 기업에다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M&A가 회수의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 VC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역량 강화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자문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스타트업 CFO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문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아이비나 증권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시장에서 큰 M&A를 중개하는 그런 주체들은 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렵고 그럼 현실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회계사 로펌 네트워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규모하고 상관없이 로펌과 어카운팅 회계법인의 서비스는 필요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접점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일본의 사례는 아까 발표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업 승계와 관련돼서 나오는 딜 플로우 때문에 한 건 맞습니다만 거기도 M&A가 활성화된 이유는 뭐냐면 회계사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지방 지역 은행들에 대한 리퍼럴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로 리퍼럴 서비스를 하면 얼마를 주냐 하면 딜이 성사가 되면 그 금액의 30%를 파인더스필을 줍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M&A가 이렇게 성사가 되는 것처럼 이 시장도 말하자면 그러한 회계사와 제가 그런 특정 업종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도 실제로 이쪽 분야의 스타트업 M&A에 특화된 그런 로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있듯이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만약 필요하면 이런 어떤 자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항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캡탈들이 투자하는 경우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엑셋의 목적을 갖고 가는 FI들은 IPO를 굉장히 선호를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이나 좋은 사람이나 비즈니스 모델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가 다른데 국내에서 중기부 자료 보면 1년에 기술 창업이 24만 개 정도 만들어지고요 투자가 천 개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럼 23만 9천 개는 그냥 버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은 투자 받은 기업들에 대한 엑셋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체 모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24만 개 만들어지고 천 개 투자 받고 그중에 30개 정도가 IPO라는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M&A 대상이 돼야 된다는 차원이고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수하는 것은 FI랑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CBC의 중요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영준 부연구위원께서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CBC 연계해서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발제자분들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이제 회수 단계에 자금이 신속하게 재투자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질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CBC 투자나 모험 자본 시장과 M&A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제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법제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기관과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대토론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분야에 있는 분들의 정책 수요를 한번 좀 점검해보고 관련 이제 연구도 한번 좀 수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 도출되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모험 자본 시장과 이제 M&A 시장 간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있어서의 어떤 세액 공제 규모를 현행 5% 수준에서 좀 상향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투자를 통해서 취득한 주식이나 자본의 어떤 양도 차익에 있어서 비과세나 세액 감면을 이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매우 논쟁의 이슈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자면 이제 자사의 CVC가 결성한 펀드 출자의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좀 받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년 이내 투자 후에 5년 이내의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공제를 환수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함께 또 고려해 볼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기술 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공제나 기술 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의 전략적 투자로 발생한 특수관계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혹은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함께 마련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신형 교수님께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중소 혹은 중견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개편이 필요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이제 출자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역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이제 박용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기업 간의 이제 오픈이노베이션과 이제 연계된 CVC 투자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투자형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중견 혹은 중소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민간 창업 투자 기획자나 벤처 투자 회사의 투자 조합에 이제 단독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모태펀드를 지원하거나 혹은 함께하는 창업 기획자나 벤처 투자 회사의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투자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가 자체적인 독립법인 CVC 설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나 중견기업이 이런 부분의 어떤 접근은 CVC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 성과 평가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나 어떤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기업들의 CVC의 모태펀드 출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M&A 정보를 위해서 자문사나 자문기관들 육성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2000년도에 산업부가 주도해서 기술거래소라고 해서 기술과 M&A 거래하는 기관을 만들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임과장님께서 지금 M&A 관련돼서 중견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하고 해서 생각하고 계신 정책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부 인국현 중견기업 정책과장입니다 중견기업을 맡고 있어서 중견기업 관점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견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중견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576개 전체 기업 수에는 1.4%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고용이나 수출 그리고 우리가 전체 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13%에서 한 18%까지 그래서 또 한 15% 정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책임지고 있어서 경제 산업의 허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평균 업력도 한 2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우 탄탄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발제해 주시거나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나름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작년 한 해 거의 40조 원 가까이 이르러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투자 여력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이 여전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분들도 자금 조달 어려움을 조금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또 아이템 발굴도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 측에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자금 지원 그리고 기술과 인력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중견 기업이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들어가기 전인 기업들이라 매출의 기준을 보면 400억에서 1500억을 넘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자금에 대한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는 중견국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크게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 그리고 R&D와 스타트업 간의 어떤 네트워킹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공정이라든지 다른 금융이 등이 갖고 있는 제도를 좀 개선하는데 저희가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시책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CBC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펀드들 한 43개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조성해서 모기업과 계열사들이 좀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그래서 동반적인 어떤 성장인들을 찾자 이런 취지로 발족을 했는데요 올해 한 민간 공동으로 한 2.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좀 조성을 하고요 2028년까지는 한 13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이러한 스타트업 M&A 같은 전체적인 이노베이션 시장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저희가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한 1조 원 정도 규모로 민간 공동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1차, 2차, 3차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 중에 조건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중견기업의 펀드 결성 규모의 한 30% 이상을 투자한다 이런 조건을 닮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견과 스타트업 간의 어떤 개방의 혁신이 좀 촉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또 별도로 범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 공동으로 신산업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시중은행하고 성장금융하고 해서요 최대한 5조 원 규모로 중장기적으로 좀 조성을 해서 사업 재편이나 M&A 추진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직전에 있는 예비 중견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조성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금 조달 이외에 네트워킹장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천기술 분야에 같이 조금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해서 글로벌 어떤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킹 차원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소재부품 장비나 반도체나 이렇게 중견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들에서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펀드를 통해서 오프닝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것들도 마련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 자체적으로 보면 아까 런드리고 우리 CFO님도 말씀 주셨지만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셔서 중견기업하고 스타트업들을 좀 매칭시켜주는 그런 상생 라운지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작년까지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늘려서 피인수기업하고 인수기업들이 좀 많은 정보 교환을 통해서 스케일업 하는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도를 다루고 있는 부처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CBC 출자한도 확대라든지 이런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업계의 애로사항을 좀 모아서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것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로 아마 CBC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작년에 현행 40%에서 한 50% 정도로 좀 확대되고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부에서 보따리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발제하신 것하고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의 이사무관님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변 체결 M&A랑 CBC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계부 이중호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것들을 특히나 강시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는 일단 가서 잘 검토해서 이것들을 정책적 성과로 내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정준모 CFO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도 매수 기업 간의 그런 정보를 아무래도 접하기 어렵다는 점이랑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시정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민간 자문기관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원책은 사실 저희는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현재 민간 M&A 플랫폼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M&A 매도 매수 기업 간의 그런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M&A 시장의 것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지난 4월에 기업 저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의 기보를 의미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그런 M&A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에서의 그런 M&A 중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시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의 경우에 사모펀드를 PF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라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말씀해주신 게 있었는데 이건 또한 한편으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다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M&A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애로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 작년에 벤처투자법을 개정을 해서 M&A 목적 벤처투자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규제가 이미 완화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이러한 M&A 목적 벤처투자법들이 마치 상호펀드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기업집단 내에서 VC를 설립해서 직접 운용을 하는 이 관점은 또한 CBC랑 맞닿겠습니다만 이러한 M&A 목적 펀드를 통해서 그런 PF의 기능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이거는 세부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윤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A 중개 자문 업체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자문 비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하고 있는 예산 보조금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서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시간도 거의 다 된 것과 같으니 저는 여기까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경과를 보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작년에 일어난 전체 M&A의 93%는 SI를 통해서 기업들이 일으킨 거고 7%만이 FI들 세모펀드나 이런 데서 일으켰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A는 투자자들, 사모펀드가 인수해도 결국은 또 다시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산업부하고 중기부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끼리 잘 연계해서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스타트업의 M&A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생태계를 키워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 발표를 하신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토론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통해 기업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영상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자료집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M&A 현황과 활성화 방안 리포트도 오늘 오후 2시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